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장 이장 아무튼 저는 그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알겠다. 조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인사하러 맡기신데요. 무대에 오시면 즐거운 환호와 박수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설경은 없나요? 네,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정호입니다. 원래 옆에 설경 배우가 있었는데 촬영 속에서 굉장히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해하지 없는 노노스테프트와 배우들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촬영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영화의 속에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모진입니다. 길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는 사실 해외영화제에서 먼저 소개가 돼서 굉장히 좋은 평화를 받았고 오늘 이제 우리 한국일반 관객여러들에게 오늘 처음 선을 보이는 날이라 무척 설레이고 걱정도 됩니다만 한편으로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현씨가 촬영 때에 못 나오셨는데 우리 수현씨도 이 인사를 끝내고 각 주방에 새벽 1시에 촬영을 하러 간대요. 그런데 지금 20cm, 30cm, 10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 춤을 좀 많이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30cm라고 믿을래요? 아니, 아니에요. 키가 커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영의 수현이고요. 저는 이게 첫 영화인데 또 한국에 이렇게 정말 최고의 영화를 하는 가이드와 함께해서 저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배우들, 감독님과 한 자리에 서서 저희 영화라고 소개하는 마음이 많이 뿌듯해요. 저희 영화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또 남자들대로 그리고 나이대별로 또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으니 그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즐겁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윤 역의 홍예지입니다. 저는 좋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또 배울 점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요. 촬영을 하면서 많은 회의를 하고 또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촬영을 하게 되어서 배우로서도 좀 더 한 단계에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에서 제가 혜윤이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관람 공감 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시호 역할을 맡은 김정철입니다. 영화 찍으면서 좋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시호라는 역할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주 역을 맡은 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과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고 뜻깊은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소음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holiness Ouch. 축하해. centre 불acje 축하해. 졸 forgiven 하나 둘